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교회 교육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교육국 김두범 총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사로는 감신대 양성진 교수를 비롯해 화양 감리교회 최성훈 목사, 세길교회 김기승 목사, 하늘중앙교회 권순우 목사, 덕허마을 황선필 목사 등이 나섰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MZ세대의 신앙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청년부터 청장년까지의 영성훈련 방법과 정착 노하우, 온오프라인 가정예배 학교 등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의 신앙교육 방향을